자 미래의 백만장자가 되실 우리 2차전지 투자자님들 반갑습니다. 론도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올릴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억만장자, 백만장자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고 하니 오늘 왜 제가 이 론도가 왜 여러분들한테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될 주인공들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2차전지의 향후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뜬금없이 웬 흑인 아저씨가 화면에 떠 있죠? 2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입니까? 11년 전에 뜬금포로 이 제레미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사라 라고 11년 전에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과거부터 유튜브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 투자에 대한 정보를 간간히 올리던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새로운 문물인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Just buy one dollar 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라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죠. 난 돈을 1달러로 사게 되면은 인생이 바뀐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는 거냐? 야 비트코인 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초창기 어떤 산업이 개화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산에는 버블이 끼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가격이 오르고 시대의 방향성이 흘러간다면 그 투자는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도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보인 가격이 한 개당 10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억원이 넘죠. 자 이걸 제가 왜 말하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 확신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의심의 단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혁신적인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희망이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불과 몇 시간 전에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해가지고 미래에 미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부서가 나왔어요. DOGE라고 하는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내각에 임명이 됐다. 누가 일론 머스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는 한 가지 성명서를 같이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자면은 도날드 트럼프가 성명서를 같이 냈어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맨에텐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혁신을 갖고 올 것이다.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정부 효율성 부서는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관리예산국과 협력해서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구조개혁을 강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받고 늦어도 2026년 7월 4일 이전에 완료할 것이다. 라는 아주 명확한 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도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은 수능날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이 한 시간 늦게 열리고 늦게 닫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시간은 언제 언제나 누구한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투자를 확실하게 미래 방향성에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단연코 2차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에서 에너코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가테크 기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메가테크 기업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메가코퍼레이션 메가테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기업이 국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향력이 치는 그런 걸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를 이끌고 가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산업군들이 그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2차전지를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끄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향후 미래의 모습은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게 완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일론 머스크는 현재 2차전지 전기차 기업을 만들어가는지 이걸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빨래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게 라디오 느낌으로 조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어떤 트리거가 작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기대치만큼 올라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콕 집어서 올라왔는데 이 뉴스가 전체적으로 2차전지에 폭등할 수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못 눌렀는지 그러면 이 재료가 언제 작용할지 이게 상당히 많이 궁금할 건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시장 전체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좀 화랑인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러면 우리의 차례가 조금 뒤로 밀렸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웃는 거는 대한민국 2차전지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스페이스X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2차전지의 왜 호재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X의 88쪽에 달하는 이 8컷 9에 대한 이 로켓 추진체 어떤 부분에 이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왜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이렇게 뉴스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리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리튬 광산을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인수하려고 했는지 이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순간을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이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배터리 공급이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사 입력 시간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기준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나온 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금요일부터 외신에서 나왔던 뉴스고요. 이 내용이 국내 언론사로 보도가 됐을 때는 한 하루 정도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부터는 좀 이 뉴스에 대해서 돌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오전 8시 오후 8시 조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급 계약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토요일부터 나왔던 건데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한층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장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 쪽으로 조금 돈이 옮겨간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럼 언제부터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일단 내용부터 확인해보면 LG N솔드의 얘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LG N1솔루션이 전기차를 넘어서 우주선까지 공급처 영역을 확대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떤 것 때문에 탑재가 됐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개발 중인 원통형 리튬 이거 여러분들 별표 5개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제품은 스페익스 X가 내년에 스테드 선보일 스타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생각해되면서 어떻게 들어간다 이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적혀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왜 로켓 추진체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느냐인데 리튬이라는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알고 가야 됩니다. 리튬이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 2차 전지라고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꽉 차있죠. 전해액이나 전해질 이것이 분리막 양극 음극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뤄지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저항값을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고순도의 리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 추진체라는 게 워낙 어마무시한 배터리가 어마무시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기 때문에 이 조금 지금 이제 단순하게 배터리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리튬의 영향력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100이라는 덩치로 갔을 때는 이 영향력이 10보고 2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순도의 리튬 배터리를 확보하는 게 현재 우주항공을 넘어서 단순하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 영향력을 침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왜 기술의 맨 선두에 달려가고 있는 스페익스X가 LG 에너지 솔루션 더욱 나가서 국내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어? 미국이란 나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2차 전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지금 당장은 뉴스 자체가 LG 엔소를 한 기업만 찝어서 나온 것 같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 밑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 금양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NF라든지 정말 많은 기업이 다 엮여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반도체 얘기만 잠깐 할 건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고 이 두 회사 밑으로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회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라든지 SK하이닉스는 한미반어치가 있겠죠. 그 밑에도 무수한 회사가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뿌리처럼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산업이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국한된 뉴스가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밑에 뿌리 산업으로 봤을 때 스페익스 X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산업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2차단지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로켓에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 이 로켓이라는 것은 송수신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 송수신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데이터 칩용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이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LG 엔솔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뭐다? 모든 게 다 2차전지 미국의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 투자하는데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뭘까요? 원래 기존에 없던 산업군이 개화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국무진한 기회장이 창출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어마무시한 돈의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만 보더라도 매일과 같이 상승하고 있죠. 돈이 지금 파도째로 쓰나미째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파도에 올라타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 아니야 2차전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성장밖에 없어. 지금 당장은 추상적인 개념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뭐 흘러있는? 이 미래의 눈을 미래의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투자하는 타이밍에 따라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시대의 방향성에 베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 2차전지 바로 이 배터리의 흐름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죠? 이 고순도의 배터리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원이 뭐라고요? 리튬이다. 이 리튬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거기서 오늘의 텐베거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종목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두 번째로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트럼프가 1기 정부 때 못했던 것들을 2기 정부에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일론 머스크의 사람은 도대체 왜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돈의 흐름이 나오겠죠?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첫 번째, 스페이스X. 여기까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XAI. 자, 여기 회사 중에서 신기술이 아닌 영역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이 전기차가 사실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2차전지 전기차를 선택했을 뿐이지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싶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와요. 스페이스X가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순간 이동통신 3사는 알 수 없는 미래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도 이제 말씀하는데 이 내용에 요약을 하게 되면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위성을 엄청나게 쏘아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리는 위성의 대부분은 저위도 위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한번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위성의 궤도라는 게 저위도가 있고요. 중위도가 있고 고위도 위성이 있습니다. 고, 중, 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궤도권 밖이라고 하겠으면 여기가 지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송했던 데이터가 당연히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통신 데이터가 빠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이 저위도 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통신이 빠른 여기 저위도 위성을 많이 쏘아올리는 게 상당히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현재까지는 약 7천 개가 조금 넘는 위성을 쏘아올렸고 내후년까지 4만 개 정도로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까지 전부 다 만들인다는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입이 되면 국내에 있는 이동통신 3사들은 상당히 위기가 올 것이다. 물론 지금 스타링크랑 전략적 제휴를 이미 맺었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왜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이 한국에도 서비스할 수 있는 스타링크를 굳이 이동통신 3사가 있는데 진입을 할까요?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 6G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6G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 4G, 5G, 3G, LTE 데이터 이렇게 쓰고 있죠. LTE보다 빠른 게 3G고 3D가 빠른 게 4G고 그 다음 차세대로 넘어가는 게 6G라는 건데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 전략 속도가 빠르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도 6G가 상용화가 되면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3D 홀로몬그래픽 등 무선으로 빠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타링크의 입시도 점점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내용의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지금 자율주행 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일단 스페익스X만 보더라도 위정 로켓 한 마리를 쏟아올릴 때 어마무시한 돈이 듭니다. 천문학적 돈이 드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죠.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길 보시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메카질라라는 캐치 암으로 우주에서 쏘아올릴 로켓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오듯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가능해지게 되면서 우주로 쏘아올리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로켓 추진체에 연료만 다시 쓸고 다시 위성을 쏘아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위성만 쏘아. 위성은 올리고 연료만 다시 재보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링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친환경이에요. 아니 갑자기 웬등감 없이 친환경이니? 로켓을 쏘아올릴 때 방금 보셨죠? 어마무시한 연소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CO2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상한 탄소가 나오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뭘 하고 있죠? 넷째로. 탄소 배출. 이걸 하고 있는데 로켓을 쏘아올릴 면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 머릿속에서 지금 모든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각지에서 이 환경 문제를 태클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지구 1장. 반장 선거에서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트럼프를 지원해주면 되겠다. 근데 트럼프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앞길을 바로 막을 수 있는 변수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 보여줬어요? 로봇택시 보여줬잖아요. 이거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운전대가 없고 이 자동차가 운전하는 자율주행하는 동안에 모든 산업들이 다시 성장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그름은 감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맞아요.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게 다시 좀 하얀 페이지 돌아와서 야 그러면 론도야 이동통신사에다가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차원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이 모든 제가 언급했던 투자하는 언급했던 회사들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XA라든지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테슬라 빼고는 스페이스X 비상장입니다. 있긴 있는데 ETF 상품이에요. XAI 비상장이에요. 테슬라 있긴 한데 비싸서 못 사죠. 그리고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잠 줄여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많이 몰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어요. 이 배터리의 수명을 극한으로 늘려야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차인데 한 몇일 한 10일 정도 운행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거니까. 10일 정도 운행을 하다가 앞불사 충전을 깜빡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수도권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뜬금포로 강원도나 아니면 밑지방으로 출장 일정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에 출발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전기차 충전 배터리가 없다라는 알림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뭘 하고 싶냐면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극한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 극한으로 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맞아요. 리튬의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 리튬의 퀄리티를 매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칠레 리튬 강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종목이 바로 오늘 나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 리튬 강산이 나오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중국, 호주, 칠레입니다. 오늘은 칠레 리튬 강산과 관련된 전략적 자원을 어떻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가 갖고 있는 종목까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도량이 증가하고 있죠. 2차전지 계속 반등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밀어내고 한국산 배터리를 채택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마저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를 의무화하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만큼 물량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칠레 리튬 강산이다 라는 겁니다. 전세계에 1위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얀 황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리튬을 갖는 사람이 2차전지 시장에 패권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외신에서는요 이번 2차전지 랠리를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자 이거 보시면은 외국 언론사에서는 이번 칠레 리튬 강산 공개 매수권에서 여러가지 기업들이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BRD 그리고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호주 등등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금양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이 모든 2차전지 기업들이 전부다 다 합심해가지고 뭘 하고 있다 어떤 한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의 황금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어떤 평가를 드리고 있느냐 이번 칠레 리튬 강산이 이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국의 손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회사는요 자원개발권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영업량 그리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외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 폭등의 공식이 나왔죠.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미친 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재료가 하나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늘 설명드리자면 리튬 광산 인수를 위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국내 입찰 전문 기업인 이 회사가 칠레 리튬 기업에 인수에 참가하는데 에코 프로 금양 포스콜리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우리가 알만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국내 최대 규모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14조 원 정도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국적 경쟁과 다수의 승리 경험이 많은 이 기업이 있어야만 이번 칠레 리튬 광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사 땡땡땡땡은 글로벌 자오리창가 경제 전문 기업으로서 터키 아연광산 콩고 그리고 브라질 나이아광산 등 입찰 경영에서 다수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만 재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2024년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자 보세요. 프로젝트 시초권 입찰 경쟁 주관사로서 최우선 선정 기업입니다. 참 오마무시한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차전지 핵심 강물인 리튬과 칠레 리튬 광산 입찰 경쟁의 참가사로서 국내 주요 고객사라는 LG엔소라고 삼성 SDI 에코프로 금양이 이렇게 떡하니 있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는 기업 보신 적이 있나요? 오마무시합니다. 진짜 자 보면은 개인 투자를만 정말 다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경기금 상호펀드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순매수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뉴스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폭등할 수 있는 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닥거려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그간 들었던 종목들이 특징이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대량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들을 흔히 말해서 개미 털기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또 2배 상승. 자 이런 모습을 누가 만들어놨냐? 보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이 회사를 집중하고 있느냐? 경쟁에서 다수 승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약속해줄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010-7295번에 4651번으로 문자로 리튬이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명 바로 쏴드리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제가 유튜버로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들 돈이 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돈을 팔다니요. 심지어 저는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다른 분들과 종목 공유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하세요. 괜히 뭐 사돈을 팔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하시고 두 번째 3천만원 미만으로만 하세요. 이 이상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본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으시더라도 10억 몇백 있는 거 아니잖아요. 3천만원에 넘어게 되면 그건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3천만원 미만으로만 하시는 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얼마라고 했죠? 단돈 몇천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곧 있으면은 만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몇천원대 아래 구간을 사가지고 만원 직전에 파는 겁니다. 그러기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예요? 단기적으로 두 배 세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돈을 더 넣거나 이런 여러분들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만원 전에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로 약속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혹여나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너무나 손실이 커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 도대체 뭘 잘라내야 되는지 내 계좌가 수술이 필요해. 이런 분들 제가 도와드리는 방법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설명 이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론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 화면 속에 있는 사람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하고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공통점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의 천재의 귀신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자산을 쌓은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자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부른 게 과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복리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돈을 벌지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리가 뭐냐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 이름이 뭐죠?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하고 운용하면은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 것이고 반대로 복리를 모른다면은 돈을 빌리면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평생 돈을 못 벌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한편 복리와 다르게 달리는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로 늘어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가 않아요. 가령 원금 천만원에 매년 10%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은 달리로는 매년 백만원씩 늘어나고 10년 후에 자산은 2천만원이 된죠. 반면에 복리는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차 이자는 천만원 곱하기 10% 백만원이 되겠죠. 그럼 2년차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 천만원에 늘어난 백만원 플러스 10% 백십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은 10년차에는 이자의 합계만 약 1,594만원이 되서 자산의 합계는 2,59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로 하든지 간에 일단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 역시 복리를 활용해서 자산을 쌓았습니다. 버핏은 자산을 계속 늘리려면은 가장 쉽게 불어나는 눈덩이를 찾고 그 눈을 언덕에서 최대한 오래 굴려야 한다고 가조를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배당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배당금을 가능한 오랜 기간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버핏의 투자 전략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기본이거든요. 현재 워렌 버핏은 93세의 나이로 자산의 95% 이상을 60대 중반 이후에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리의 마음만 깨우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든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든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하냐.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포트폴리오예요. 가장 많은 지분들을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걸 언제 제가 느꼈냐면은 저도 숱하게 깡통을 많이 찼어요. 깡통을 많이 차고 느꼈는데 보시다시피 단일 종목으로만 억대가 되어있고 외국 종목으로도 이런 식으로 억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가기 때문에 배당 나오면 계속해서 밑에서 주워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했지.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재 이루의 마지막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그 기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많은 섹터에 수혜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수혜주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를 불리세요. 그 10배를 불리고 또 그 자산의 10배를 이런 동리의 마법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경험상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회가 와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건 집권하는 약 4년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토스증권 매매 창입니다. 일부의 종목들을 여기서 보여 중이기도 한데 제가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도 못 잡았죠. 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2024년도에서만 샀다라고 해도 7만 5천원짜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단기 3배 정도 올랐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새로 나올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한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현재 1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자산을 3배 4배 못 불렸다라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올랐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간 동안에 5배 이상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벌어가지 못한다면 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잡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본 게 정말 행운이라 느껴질 정도로 제가 박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번호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투스 증권 매매 창입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일절 조작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너무나 시청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제 채널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곧 있으면 출간이 될 수 있는 이 전자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보시다시피 70만원으로 단 이거래일만에 1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수익률 따지면 1300%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급등주 위주로 제가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수익이 300만원 60만원 90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22만원 이런식으로 크게 크게 났고 손실은 1%권에서 끊어내는거 보이실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급등주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급등 직전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급등 전에 포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 책을 이번에 알간 직전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릴건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번호 010-7295-4651 번호로 문자로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책이 출간 전입니다. 출간 전 그래서 이 책을 지금은 무료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출판이 되면 출판사랑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로 책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13,000원이 되면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무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명절에 내려가가지고 조카가 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1인데 얘가 저한테 용돈 좀 달라는 삼촌 저 용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아유 이쁘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가 필요하니 25만 원이 필요해야 돼요. 이놈 차씨가 왜 이렇게 25만 원이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가 50만 원 정도 하는 게임기를 사고 싶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게임 좋아할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은 그래서 제가 25만 원은 줄 수도 있겠지만 마침 이때 타이밍에 제가 이 전자책을 수정하고 있던 그 단계였거든요. 곧 있으면 출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 한번 이 책 읽어볼래 했더니 뭔 책이야 하고 막 처음에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고 그래도 한번 읽어봐 했더니 한참을 본인이 구석에 가서 막 읽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참 뒤에 와서 삼촌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내 책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썼구나. 왜 여러분들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면 얘가 주식을 알겠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얘 14살짜리에요. 14살짜리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중학교 1학년 애들보다 주식에 대한 이해도 높고 주식도 워낙 오래 쓰니까 이 습득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기특한 게 25만원으로 단기 2배를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너끈하게 4,5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일단 받아가 여러분들 손해볼 게 있다? 전혀 없다. 왜? 이 책 뭐라고 했어요? 무료로 일단 드린다고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해보시고 아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5만원으로 500만원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 하는 게 바보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5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자 봅시다. 5만원으로 여러분들 20만원 만들고 20만원으로 100만원 만들어요. 100만원으로 500만원 만들고 여러분들 인출에 쓰세요. 500만원부터는 왜 그러냐면 제 책이 출간되면 13,000원인데 이 책 3권만 사주십시오. 3만 9천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5만원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비용 5만원으로 500만원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안에 보면 아 그냥 뭐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10중팔구 생각난다니까요. 아 그때 론도가 책 준다 했을 때 한번 받아볼걸. 근데 출간되고 나면은 그때 돈 주고 사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무료로 드린다고요. 왜? 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은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기간이다.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황금주도 제가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단기 2배, 3배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5배, 10배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 매매방법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책을 쓴 더할 나위 없는 본래의 목적을 근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맞다 나랑 안 맞다 하게 되면 황금주로 체험되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여기 보이는 번호 여기로 전자책 1화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